상임! 상임! 아, 네. 예약하신 김영구 씨. 아, 예. 제가 김영구가 맞는데 외국 분이시네요. 네, 제가 외국인이라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라.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증명사지 좀 빨리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초면 됩니다. 3초요? 1초, 2초, 3초. 아, 바로 나오네요. 아, 바로 나오네요. 빨리 빨리 나와. 아, 예, 그래요. 어떻게 이대로 뽑아 드릴까요? 아, 저 죄송한데 너무 급하게 찍어서 그래서 좀 이상하게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편집 가능할까요? 내가 편집 가능하니까 진정해라. 예, 징전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럼 제가 저기 눈이 작은 게 좀 컴플렉스라서요. 이렇게 눈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아, 이렇게요? 아뇨, 아뇨,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 이렇게요? 아니, 아뇨, 이렇게 크게라. 아니, 너무 크잖아. 아니, 크게 해달라서 크게 했는데. 아니, 그래도 너무 크다. 순정만아 주인공이에요. 눈이 무슨. 아, 이거 너무 크니까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아, 아, 이렇게요? 아니, 이거 너무 작잖아. 이건 너무 작아. 아니, 작게 해달라서 작게 한 건데.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작아요. 아, 이거 뭐 보이게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됐고 전으로 돌아가주세요. 네, 전으로 돌려. 이거 말고 더 전, 더 전, 더 전. 아, 더 전, 더 전. 아, 죄송합니다.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요. 지금 저기 눈은 됐고요. 그러면 제가 저기 표정이 좀 굳어있으니까 웃는 얼굴로 좀 부탁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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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이러면 비웃는 거 같잖아요. 비웃는 거고 활짝 웃는 거 활짝하게. 아, 아, 이렇게요? 아니, 이거 뭐야 무서워 이게. 뭐야 꿈에 나올까 봐 무섭네 이거. 아니, 뭐 조커예요 뭐예요. 조커? 아니, 조커로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커처럼 해달라 해서. 아니, 조커처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거 증명사진인데 이거 보고 난지 조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렇게요. 이름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 이거 뭐 넣어서 어떻게 알아. 무지가 아니에요 나 그러고. 아, 됐고 그럼 전으로 돌아가주세요. 전으로 돌려드려. 왜 자꾸 나와 이거 진짜. 눈물 사진 왜 자꾸 전으로 더 전, 더 전, 더 전. 아, 아, 더 전. 죄송합니다.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아, 그럼 저기 다른 건 됐고요. 제가 저기 머리가 좀 없어서요. 얘 좀 심어주세요. 얘. 아, 심어. 이렇게요. 아니, 새싹을 심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새싹을 여기다 왜 심어, 새싹을. 아니,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든가. 아, 물? 아니, 물을 주란 얘기가 아니고. 물을 줘. 왜 키워, 상어를 왜. 상어가 왜 자라, 여기서 왜. 한 조각 드시겠습니까? 안 먹어, 치워. 안 먹어, 안 먹어. 사과 안 좋아해? 좋고 안 좋고 문제가 아니고. 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머리가 없으니까 좀 늙어 보이니까. 어려 보이게 해달라고요. 아, 어려 보이게. 이렇게요. 너무 어려, 너무 어려. 너무 어려. 너무 어려. 너무, 너무 어려. 아니, 애는 또 왜 다 뺏겨놨어, 또. 아니, 머리숱은 그대로 없잖아요. 아, 심어. 심지 마. 왜 자꾸 심어 새싹을 진짜. 아, 이거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돼. 어, 자연스럽게 좀. 아, 이렇게요. 이자연 말고. 아, 그럼 이재연이니까. 이자연도 아니고 진짜. 아우. 아니, 뭐. 애가 기린이랑 같은 사이즈면 얼마나 큰 거야, 도대체. 아니, 기린은 왜 넣었어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기린 먹어? 먹지 마. 내 머리 왜 먹어. 이거 아니, 내 머리가 아니지.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아, 그럼 이거 먹어. 아니, 더 먹지 마. 차라리 전에 걸 먹어, 이걸 먹어. 아, 그럼 먹어. 아니, 그럼 먹으란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럼 울라. 아니, 그게 왔다, 왔다 갔다 하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둘 다 먹지 마. 먹지 말고. 아, 됐고. 나 가져가도 될까? 저기 전으로 돌려줘요. 전으로 돌려드려. 아니! 전, 전, 나의 처음 사진. 나의, 나의 사진. 처음, 나의. 아, 처음. 아니, 이게. 처음 아닙니까? 아니, 물론 나의 처음이긴 한데 너무 처음이잖아. 아, 이거 보고 난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이름 넣지 마. 왜 자꾸 이름 넣어. 무지경세가 뭐야, 무지경세가. 아니, 이름을 넣는다고 해서 이건지 난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럼 이렇게요. 얼굴 넣지 마. 얼굴 왜 넣. 아유, 이 사진감 뭐야. 아, 그 말 너무 어려워요. 아유.